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3구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패배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지금 아마 패닉 상태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가장 고심하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권순일 전 대법관이자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일 것입니다 권순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바로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뿐만 아니고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에서의 공직선거법 무죄와 관련된 이 부분에서도 큰 책임을 져야 될 인물이 바로 1959년생으로 대전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대법대를 나오고 대법관까지 오른 바로 권순일 씨입니다 권순일 씨는 2020년도 4.15 총선에 부정선거와 직접 직간접으로 연결돼서 세상에서 들을 수 없을 만큼 욕을 쳐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묻힐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이 지금은 개인적으로 엄청난 책임을 져야 될 바로 이재명 후보의 재판거래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안이 아마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해서 법적으로는 거의 대법원에서 이심이 내린 그런 유죄 판결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전원합의체라는 그런 형식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5대 7로 무효 그러니까 무결성이 재판 과정에서 입증되었다고 이렇게 판결이 나고 그 결과로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후보를 끊고 대선 후보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패배와는 별도로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고 헌정질서를 뒤흔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현직 대법관이 사후 뇌물을 약속받고 바로 재판을 거래한 그 내용입니다 김태규 전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에 아주 장문의 여러 편의 기고문을 종합하고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식을 미뤄볼 때 이재명 후보의 소위 무효 죄가 없는 그런 무죄 판결을 앞두고 여덟 번씩이나 이재명 후보예로부터 엄청난 수천억의 개발 차익을 획득한 그런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가 권순일 대법관에 대법관실을 직접 방문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결국은 아기는 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권순일 씨는 재판글에 대해서 그 시시비비를 분명히 따져야 될 것이고 그 재판글에 관계된 김만배 씨와 권순일 씨 그리고 김만배 씨로 하여금 사주한 인물이 있다면 그것은 이재명 후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이 상당한 차익을 누리기도록 그렇게 내가 협조해 줬으니까 당신이 평소에 친분이 있는 권순일 대법관을 만나가지고 내 선거 공직선거법에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죄를 뒤엎도록 해라 이런 내용의 거래가 있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일 재판글의 의혹이 강한 의혹 단계를 넘어서서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그것은 뭐 그야말로 대법원 자체가 다시 그냥 재편되어야 될 정도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오시브클럽에 또 이름을 올린 사람이 사의로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재검표 현장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선관위를 마치 비호하는 듯한 옹호하는 듯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자 사법연수원 동기생으로 알려진 덕수상고를 나와서 입지적인 인물을 통하는 조재현 대법관입니다 현직 대법관이죠 조재현 대법관의 재판글의 연루 의혹까지도 확산돼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은 적이 있습니다 이 같은 그런 범죄 행위로부터 저는 이재명 후보가 자유로운 인물이 아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그와 같은 믿음은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낱낱이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그렇게 상상이 가능하십니까 대법관이 재판글을 통해 가지고 누군가를 봐준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은 3구 대선의 사전투표 조작과 같은 부정선거 의혹과 완전히 별도로 소위 사법정의의 구현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조재현 대법관의 재판글의 연루 의혹과 동시에 훨씬 더 그것이 심각한 권순일 씨의 재판글의 의혹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밝혀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정황을 미뤄보면 권순일 씨가 대법관 가운데서 연장자이기 때문에 전원합의제 그런 판결의 과정에서 이심을 뒤집고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현재 모두 다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재판글의 의혹은 한 점 의심 없이 밝혀져야 될 것입니다 정말 이 방송을 보지는 않겠지만 대법관들이 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정말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은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그들은 권력이 바뀌지 않을 것이고 정권교체가 불가능할 것이고 영원할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 베팅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민유숙 씨도 마찬가지고 소위 비례대표 선거 무효소송 자체를 거부한 민유숙 씨, 천대엽 대법관, 박정하 씨, 김선수 씨, 조재현 씨 다 대법관들입니다 저는 대법관이야 그야말로 개법관이에요 개법관 개법관이라 불러도 아무 무료가 없는 겁니다 선거 무효소송에 보였던 그 편파성과 그 저질스러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죄를 씻으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특정인을 비하하거나 비난하자는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나이가 사람이 들면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의 한계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자식 세대와 손자, 손녀 세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손자와 자식 세대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왜?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 다음 세대의 자기 직계인 자식뿐만 아니고 다음 세대에 대해서 책임을 갖는 것이 바로 짐승과 인간이 다른 부분입니다 동물과 인간이 다른 부분들이 그런 책임감입니다 그런 책임감을 느끼면 어느 누구도 부정선거를 자행할 수가 없고 어느 누구도 선거 재판에 관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선거에 재판 거래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냐의 이야기입니다 권순일 씨는 몰래 한 것이 그냥 오래오래 그냥 숨겨질 줄 알았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반드시 선거 부정 문제와 별도로 권순일 씨와 조재현 씨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 낱낱이 그 진실을 밝히고 썩어문드려진 사법정의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권순일 씨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설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생긴 것이 본래 좀 얍사각이 생겼지만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저는 의혹 단계를 넘어섰다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대법관들의 재판 거래는 그 내용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낱낱이 밝혀져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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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